다섯 개의 거대한 스크린은 사실 서로 하나로 연결된 화면입니다. 거기에는 넘시거리는 파도가 구현되는데 그것은 현실을 넘은 가상의 풍경입니다. 우리 경험 속의 파도는 바다에서 일렁이는 물결로 익숙하고 친근한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그 파도가 육면체 파편으로 대체된다면 우리는 생경한 바다의 파도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작가 이 배경은 현실과 가상이 공존하는 공간을 연출하려 했습니다. 생각에 잠긴 공간은 현실의 인식을 기반으로 한 기억에서 낯선, 확장된 가상의 공간으로 나아갈 때 혼란을 경험하며 실제와 비실제 또는 가상과 현실이 혼재되는 부조리함을 목격하게 됩니다. 생각에 잠긴 공간은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공간에 대한 사유일 것입니다. 이러한 가능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능태를 보여줌으로써 우리들의 시각은 인식의 경계를 넘나들게 될 것이며 사유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사유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